제가 착한 척 한대요. 얼굴도 싫고 옷도 막 촌스럽겠고. 그래, 뭐 듣고 보니까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. 그 꽈리도둑 완전 양아치네. 누구 여우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. 유리 씨 욕하지 마. 세우. 그만 울어.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인데. 프로포즈도 하려고 했는데. 저 어제 종로 가서 금반지 맞춰왔거든요. 근데 어떻게. 갑자기 헤어지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모르겠어요. 이묵이야. 이묵이가 데려갔어. 일왕님. 랑아. 뭐하는 짓이야. 깨어났구나. 돌아왔어. 안 하던 짓 하지 마. 나 두 번 죽고 싶으실지도 모르니까. 어떻게 했겠어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묵이가 데려왔다니. 나 살리는 대신에 유리가 그놈 따라갔대. 수호가 봤어. 안 돼. 유리 씨 찾아야 돼. 이런 식으로는 안 돼. 그 사이에 죽이면요. 놔요. 멍청하게 세트로 죽자는 거야 뭐야. 너무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팼어. 내가 약속할게. 네 여자친구 꼭 살려서 데리고 올게. 이물이 죽여버릴 거야. 그놈은 나한테 양보해라. 두 번이나 날 죽이려고 그랬어. 그러고 보니까 수호는요? 집에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? 혼자 있지 그럼. 애를 혼자 두고 오시면 어떡해요? 걔 지금 네가 끌고 나와도 안 나와.